여기 어디야? 여기는 실내 서핑을 쓰는데요. 윌벤져스가 특별한 도전을 하기 위해 실내 서핑장을 찾았는데요. 아니 애들이 이걸 한다고?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사람은 보안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실패하는데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느냐. 그 교육도 중요해요. 자신감 다시 붙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실내 서핑장을 찾으러 가게 됐어요. 치명적인 악테를 자랑하는 벤틀리. 포스에 있는 윙크를 선보이는 윌리엄. 우리가 바로 서핑복 찰떡 윌벤져스. 내가 바로 호주 물개다. 쌤 아빠 하면 스웩. 해밍턴즈 첫 서핑 도전 준비 완료입니다. 고우.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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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연 윌벤져스는 서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슈퍼맨이 돌았다 364화.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어? 야. 아이고야. 일단 준비 온도부터 합니다. 주의 좀 가볍게 할게요. 하나, 열 번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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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아홉 명! 하나, 둘, 셋, 넷 자, 배꼽과 보도 끝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보도 양 끝을 살짝 잡아주세요 자를 이렇게 일자로 해주면 돼요 옳지,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하나, 둘, 둘, 셋, 넷 자, 우리 다 같이 저쪽으로 보자, 그러면 같이 고개를 절로 돌려주고 자, 반대로 선생님 쪽을 보면 선생님과 고개를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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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야, 자신만 말해 여기 아버지오세요 별을겠다 별을 더 cl Garcia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다 다리 준비, 살아볼까요? 같이이나 com RAD 이 속도와 모든 걸 느껴보기 오우, 괜찮아 해볼만해 괜찮아요 1, 2, 3 진짜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자, 앞으로 오면, 앞으로 키로 자, 오른쪽 자, 왼쪽 오, 잘한다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상대리 도와줄게 자, 반대쪽 자, 반대쪽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 어때? 재밌어? 와, 씩씩해 이거 만져보세요 손으로 만져 리야불, 리야불 선생님 와서 가볼까? 선생님 와서 가볼까? 아직은 무서운가 봐요 아, 너무 좋아 아직 싫어? 무서워? 저도 하고 싶어요 형아 한 번 더 해볼게, 형아도 우리 벤에게 자신감을 좀 불러놓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 볼래? 여유롭네 자, 여기 잡아보세요 오, 눈빛 좋아 도전! 삶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윌리엄 서핑쯤이야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 윌리엄의 서핑 첫 도전 윌리엄의 서핑 첫 도전 윌리엄의 서핑 첫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ㅋ 이훌리엄의 서핑 하나, 둘, 셋 ... 어떻게... 네, 괜찮아? ㅎㅎ 어디... 안 할 거야? 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아빠 너로 믿는다. 너 할 수 있다고. 아빠 너로 믿는다. 너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줍니다. 도전하자. 근데 윌리엄 다시 도전하네. 야 윌리엄도 짱이다. 물 먹었는데. 괜찮아? 밀려봐.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도전. 감동이야. 멋있다, 윌리엄. 너무 멋있어.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보고. 방향도 바꾼다고? 나이스. 나이스. 꼬마 아니네, 윌리엄. 형이 하니까. 자극이 되지 아무래도. 야 너무 멋있다. 와. 대단해, 윌리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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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